살아있는 고등어를 직접 회떠주는 곳 전포동에 새로 오픈한 내키고 내가 키운 고등어라는 뜻으로 실제 살아있는 고등어들을 수족관에서 바로잡아 올려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떠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실제로 통영에서 양식하는 고등어라는데 살아있는 걸 바로잡아서 비릴 수가 없대요 와 비주얼 좀 보세요 먹자마자 바로 인생고등어회로 등극입니다 특제소스랑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비리고 진심 입에서 녹아요 다시마, 갈치속젓 이렇게 먹으면 꿀맛입니다 초밥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정갱이도 직접 키운 걸 바로잡아주시는데 쫀쫀하고 고소한 게 딱입니다 무량한 가득인 봉초밥 이것도 진짜 미쳤습니다 여태껏 먹어본 봉초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곳 통으로 구워진 고등어는 진심 입살로 완전 실합니다 물의 소스까지 사장님이 다 직접 만드시는데 여기 진짜 버릴 거 하나 없어요 진심 여기 단골 예약입니다